오늘 소개할 인공지능으로 다시 보는 명승부의 열전은 제12회 후집집의 선수권전 결승전 유창혁구단과 중국 마샤오춤구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99년이라고 하면 만 24살이던 이창호구단의 전성기 시절인데 이창호구단이 1회전은 부전이고 2회전에서 일본의 갓도구단한테 부류의 일격을 맞고 탈락을 했습니다. 조기 탈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이성재 선수만 1회전을 유럽의 카타린 선수 이기고 2회전에서는 중국의 강제 창하오를 이기고 8강이 올랐고요. 그 외에는 유창혁구단이 8강이 올랐고 나머지는 조은현, 서봉수, 목진석, 안조영 전부 다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인 상황이었는데요. 반면에 마샤오춤구단은 역시 1회전 부전이고 2회전에서 일본의 구또, 그리고 이창호를 이긴 갓도를 8강전에서 이기고 중결승전에서는 일본의 고바시사토를 이기고 결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창혁구단은 일본의 구도슝고라고 잘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를 이기고 그리고 8강전에서는 이시다를 이기고 중결승에서는 조치훈구단을 이기고 결승이 올라왔습니다. 유창혁구단하고 마샤오춤구단은 얼핏 보기에는 마샤오춤구단이 훨씬 나이도 많고 고참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유창혁구단이 66년 4월생, 마샤오춤구단은 64년 8월생인가 그래서 부기사의 나이 차이가 한 20개월 정도밖에 안 나요. 거의 동시대의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대전적을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 총 8승 2패인데 나이를 완전히 먹은 최근 시니어가 된 다음에 4번 이긴 것을 빼고 나면 그전에는 4승 2패. 초반에는 유창혁구단이 조금 앞서긴 했지만 이 결승전 2기 전까지는 비슷비슷했습니다. 2승 1패였으니까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바둑은 그중에서도 아주 두 기사가 가장 근접한 치수, 즉 반집 승부가 났던 명승부였습니다. 그럼 바둑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창혁구단이 흑번인데요. 당시에는 더미 5집 반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흑이 시작하자마자 유리하죠. 한 0.8집 그 정도 유리하게 출발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점석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실전에 둔 이 수가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없을 때에도 당시에 블루스팟을 잘 뒀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블루스팟이고 이때 당시 해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100은 이 정도로 받는 게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다가오면 2칸 뛰고요. 우아기를 굳히면 이런 식으로 돌아. 이게 이제 지금 수법이에요. 지금. 지금 인공지능.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4로 올라오면 5로 위를 젖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의 인공지능이 추천한 것. 그러면서 100일로 두는 게 당시에 추천한 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에 마시아워층 구단이 이렇게 호구로 찍힌 거를 좀 독특한 감각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놔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윤류 기사들은 인공지능 안 보고도 꼭 인공지능대로만 두는 게 최선이 아니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수가 블루스팟입니다. 그리고 이수와 여기 좌변에 두 칸 벌리는 거는 1.3집 정도 차이에요. 당시에 보통이라고 했던 수로 뒀으면 시작하자마자 101.3집을 날리고 시작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수가 정수. 마시아워층 구단이 실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둔 게 아닌가 하고 당시에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왔을 때 블루스팟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예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걸치고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걸치는 이런 바둑이 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여기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를 보고 당시 해설에 뭐랬냐면 무리수다. 이게 흙돌이 강한데 여기 건너붙인 건 무리수라고 그러는데 이 공진으로 지금 봤더니 이수와 우악이 걸친 거는 불과 0.3집밖에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블루스팟이면 이 자리는 옐로스팟 정도는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죠. 그리고 여기 건너붙였으니까 끊고 늘어서 싸우는 건데 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걸 뒀을 때 흙이 여기를 젖혀야 돼요. 이렇게 젖혔으면 지금 여기를 두는 건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 놓고 둔다든가 여기를 잇는다든가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살린다든가 이렇게 두면 그러면은 이쪽 어디를 두면 이거 잇고 받으면 한 칸 띄워서 넓게 잡을 수 있거든요.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먼저 띄었어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젖혔는데 당시에는 이거는 이렇게 받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받은 게 실수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찝어요. 그러면 이을 때 여기 두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교환한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수당전에서 이 석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면 이 정도 이 정도 두는 건데 결국은 이걸 버리고 둬야 되겠죠. 앞으로 나가는 모양 오른쪽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지금 2.8집 정도 100이 불리합니다. 실전에서 어디를 뒀냐. 이렇게 한 칸 뛰었거든요. 이수가 정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 이수가 너무 느슨해서 100이 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한 게 아니에요. 이수가 정수였던 거고요. 그리고 유창역구단이 여기를 이었는데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칸 뛸 때 이렇게 나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수가 진짜 문제수였습니다. 정작 마시아워치 무대문의 문제수는 이수였는데 이수를 당시 지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수를 어떻게 뒀어야 되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을 하는 거예요. 단수치면 추가 아니냐. 죽이죠.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버리고 좌변을 이렇게 살리면 이 두 점은 죽었지만 양쪽을 다 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00이 불리한 게 한 0.8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 여기를 좀 미리 나가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여기 있기 전에 미리 나가서 물어봐서 두 점을 버릴 건지 말 건지 실전처럼 버릴 거라면 여기 이 돈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됐었으면은 100이 다 따라오는 0.8집 차이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범위 5집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데 실전은 여기서 이렇게 뒀죠. 이 장면에서 만약에 흙이 이걸 나가서 끊었으면 100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마 울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고 이걸 쭉 밀어요. 그럼 석점 마리 못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이 단수칠 때 이을 수가 없죠. 여기 끼우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걸 따고 막을 때 이걸 단수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따는 게 선수죠. 이게 내수니까. 그냥 이걸 안 따면 패가 되니까 이거 따는 게 선수라고 하면 이 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흙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눌러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돌이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씌워도 이게 도망가면 이게 잡힌 거거든요. 이 흙은 살아있고 얘만 도망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흙이 다섯 집 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굉장히 실수인 건데 여기서 유창혁 구단이 이거 하나 선수하고 이거 수가 공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 여기를 막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꿔치기도 흙이 좋기는 좋습니다. 다만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 나와서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어서 흙의 수가 많으면은 보강한 게 정수입니다. 이때 그냥 흙이 여기를 이렇게 지켜놓고 이 세력을 견제하면 이 자리 밀 때 삼삼에 들어가는 걸로 흙이 지금도 네 집 반 정도 좋아요. 상당히 앞선 거죠. 상당히 좋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두니까 차이가 세 집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이제는 한 2.7 집 정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백이 이제 우악이 걸쳤을 때 흙은 이걸 2글자 정도로 받아 두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고 여기를 쳐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를 갔는데 사실 그 수로 이쪽이 조금 더 좋고요. 당시의 해설에는 이런 거 두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 된다. 이게 누르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지금 누르는 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거 나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도 이걸 받아야 돼요. 여기를 계속 둬주고 있는 게 흙의 손해수들입니다. 여기 둘 때 여기서 백이 이거 젖히지 말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 끊어놓고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 끼워있는 정도거든요. 그럼 마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살았죠. 이게 선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씌워서 이렇게 눌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1.7 집 정도 백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출발했을 때부터 감안하면 여태까지 한 집 정도 손해본 거니까 충분히 둘만 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를 두면 돼요. 좀 두텁긴 하지만 바비안의 백세력도 좋으니까 인 바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뒀냐 여기를 젖혔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한 칸 뛰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지키는 동안에 이 둘이 거의 잡혔잖아요. 지금 그리고서는 이 자리 백이 눌러가는 자리까지 흙이 차지해서는 흙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여기 누른 자리가 아주 빛나는 자리예요. 당시에는 이거 이상한 수라고 그거 하기 전에 이거를 둬서 이렇게 교환하고 둬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보다 실전에 그냥 이렇게 둔 게 더 좋은 수예요. 이게 블루스팟이 그러니까 당시에 해설이 엉터리 해설이 엉터리 당시 대국자들이 둔 수들이 진짜 블루스팟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대고 눌러가니까 이 자리를 배기 온 게 좋다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이거 저치해놓고요. 다음에 이걸 받지 말고 이거 받은 자리도 굉장히 크고 좋죠. 지금 여기 둬서도 승률이 96% 이런데 그거 안 두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나가서 끊으면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받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급수 한 방 두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잃자 그러면 여기 붙일 때 이거 하나 늘어놓고 이 젖혀서 지키면 지금 흙이 집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서 승률이 역시 96%에 7집 반 정도 줬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컷이죠. 지금 한 50수 정도 뒀는데 컷이에요. 컷. 승률이 96%고 7집 반이나 좋으니까 굉장히 우세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뒀으면 근데 지금 실전도 거의 90 한 56% 정도 되는 정도로 흙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것도 좀 느슨하거든요. 귀쪽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여기 둬서 여기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었을 때 여기 연결하고요. 빠졌을 때 괜히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붙여서 이 맥점으로 여기서 승부를 결정지로 갔다. 아주 좋은 맥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백이 많이 불리하잖아요. 흙이 많이 좋죠.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는 백이지 유리한 흙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창역구단이 그냥 아유 뭐 잘 둡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꽉 막아서 여기를 집으로 지켰으면 승률 97.3% 7집 반 이상 좋아요. 여기 두면 받아주고 이렇게 밀어오면 이거 이제 흙은 다 튼튼하잖아요. 이게 푹 들어가서 어깨 짚어서 삭감해갖고 살아버리면 많이 이겼어요. 그냥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지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부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 우변에 이제 쳐들어간 건데 사실은 여기 젖히고 이걸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밀어갔으면 살아가더라도 살겠죠. 이거 밀면 이거 잡으러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더라도 이거는 차이가 좀 좁혀져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지키는 바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돼서 아직도 흙이 조금 좋긴 한데 여기 집으로 큰 자리를 백이 차지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공격하고 싶죠. 유차역부단이 공격 좋아하니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 돌들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을 때 이거 하나 끄는 것도 조금 손해고요. 그리고 여기를 붙여서 이런 수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흙이 많이 좋은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흙이 여기에서 대충 이 정도 어디 삭감을 가면 많이 이겼어요. 아직도 한 다섯 집은 이겼어요. 근데 이거를 얘네를 공격하겠다고 이걸 두고 이렇게 호구를 쳤거든요. 여기서 백이 이걸 단수 쳤으면 흙이 괴롭습니다. 이거 있는 거는요. 여기 젖혀서 이 돌이 잡혀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늘어갖고 안 됩니다. 여기를 끊어도 끊어도 이쪽을 두면 안 돼요. 이거는 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법으로 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흙은 잊지를 못하고 여기를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 집 이내로 갑자기 바둑이 미세해지는 건데 실전에서 지금 마시아오 충고단이 여기를 늘었거든요. 그 바람에 이 자리를 흙이 차지할 수 있어서 다시 차이가 살짝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막고 여기 밀었을 때 늘었죠. 여기서도 흙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상변만 깨면 아직도 한 네 집은 이겼어요. 여기 머뭇거렸기 때문에 네 집 정도 줬습니다. 백이 다 받아 줬잖아요. 흙이 한 거를. 여기 젖히면 이거 단수 쳐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흙이 꽤 유리한 건데 실전은 여기를 들여다봤거든요. 당신의 이 수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수가 어마어마한 실착입니다. 이거를 이어주면 모르는데 이단 젖혀서 반발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수 치고 이렇게 집을 내서 이쪽이 단수 치고 늘면 수가 나니까 이렇게 뒀을 때 백이 계속 여기를 둬야 합니다. 이 단수를 치면 지금 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젖혀요. 이걸 두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둡니다.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끊으면 이어주고 여기를 둘 때 이게 계속 나가면 끊지 못하잖아요. 여기를 두면 여기 끊겨서 지금 곤란하죠. 단수 치고 여기 이어서 여기 이어서 얘가 살아갈 때 여기 이어면 이 둘이 잡혀요. 거기는 못 끊는 거죠. 여기는 못 끊고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 여기를 두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상변을 백이 지켰으면 역자입니다. 백이 한 집 정도 좋아요. 여기 들여다본 수가 완전히 떡수였던 거죠. 이게 대실수였는데 이 수는 별로 언급 없이 왜냐하면 백도 잘못 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느는 수가 선수가 돼서 들여다본 수가 별로 손해가 아닌 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흙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여기 건너붙인 수가 중대한 실책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대한 실책이에요. 이게 너무 실리에 여기 무슨 수가 있거든요. 수가 있다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둔 수인데 여기를 두게 아니라 상변을 둬야 돼요. 지금 많이 미세해지긴 했어요. 아까보다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지금도 여기를 젖혀서 받을 때 나가고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쳐들어가면 여기 단점이 있어서 삼삼을 들어와서 백도 실리를 챙길 때 여기를 밀고 연결하면 이거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딱 벅장머리를 두드기면 이건 아직도 흙이 한집반은 좋아요. 차이가 많이 좁혀진 건 맞지만 여기 좀 잘못돼서 그래도 아직 한집반은 좋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거를 욕심을 내다가 이거 하고 단수치고 원래 여기서 하겠다는 게 지금 이걸 한칸 뛰겠다는 건데 이것도 바로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하려면 바로 해야 돼요. 뒤를 이거를 젖혀서 여기 둘 때도 하려면 여긴 해야 되는데 여기 막고 삼삼 들어오니까 여기 두고 여기까지 하면서 이걸 안 둬요. 근데 지금 다둑이 이미 역전됐습니다. 대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건 아직 수가 나질 않았고요. 여기를 연타를 배기했고 중앙도 배기 뒀습니다. 큰 곳 두 군데를 배기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기 상당히 앞서 있고요. 여기서 이거 늘었을 때 이렇게 모양 갖추는 것보다 솔직하게 줄여서 이렇게 지켰으면 배기 한 5.3집 정도 좋습니다. 아까 크기 한 5집 정도 좋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10집이나 크기 손해를 본 거였죠.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길 뒀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집도 크게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크게 약점도 노리는 것 같지만 호구치니까 여기 붙이는 게 있어서 또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더 지켜야 되니까 이수가 약간 실수인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지킬 때 여기 단수 쳐서 이제는 차이가 두 집 두 집에서 세 집 사이 그 정도 배기 좋은 거로 차이가 좀 좁혀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젖히니까 받았죠. 이거 안 받으면 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늘고 이걸 뒀을 때 백은 이걸 단수를 쳐놓고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밀면 여기를 둘 때 이런 게 선수잖아요. 이런 게 선수가 돼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또 여기가 조금 못 살아있는 게 있고 백은 이게 지금 이거를 당장 이렇게 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면 이쪽은 내버려 두고 여기다 두고 살겠죠. 받을 때 이거 있는 게 선수니까 여기다 치받으면 살거든요. 여기다 두면 이게 선수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살죠. 이렇게 살고 두면 백이 지금 꽤 이겨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전은 그냥 여기를 이었고요. 이걸 밀 때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 교환이 돼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이 나중에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두고 사는데 이 수도 실착이에요. 그 수도 이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둬야 됩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지금 실전은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이걸 여기도 당했죠. 이게 거의 두 집 가까운 손해라서 아까 백이 이 자리를 뒀으면 한 네 집 정도 좋을 걸 지금 이 자리를 흑한테 다 하니까 차이가 두 집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두 집이면 추격 가시권 내죠. 다만 여기서 여기 수를 내자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가 나긴 났는데 여기 둘 때 젖힌 수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예요. 그런 거 두면 안 됩니다. 여기를 끊으면 여기 돼서요. 이렇게 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두죠? 이걸 젖히면요. 하나 단수를 치고 잡아요. 단수를 치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거 하나 단수 쳐놓고 물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선수 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으면 따요. 그러면 흑이 결국은 이거를 잡아야 돼요. 여기 사는 순간에 이 흑대마가 못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백집이 거의 다 굳어졌죠. 여기 좀 깨졌고 이러면 백이 한 82% 승부예요. 4집 넘게 백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거의 반집 승부예요. 백이 우세한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조금 우세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이었다가는 붙여서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를 끼웠을 때 백이 뒤로 받는 게 정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쪽으로 받으니까 여기 끊겨서 좀 차이가 좁혀져서 이제는 진짜 0점 몇 집 그 정도 차이까지 차이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개강가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는 이때 무조건 져있었다. 아까 여기 잘못뒀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변에서 수를 내면서 이게 잘못돼서 무조건 백이 이겼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니까 뭔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죠. 여기 할 때 젖히고 그리고 뚫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빠졌을 때 이걸 하는 게 백이 기민했어요. 이렇게 하고 따내는 거 그리고 이을 때 여기 밀고 여기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기를 끊었는데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여기 이은수를 당시에 해설에서는 패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은 게 패착이다. 백은 거기를 잇는 게 아니라 이걸 단수 쳐라. 지금 이걸 단수 쳤는데 이으면 여기 있고요. 이거 할 때 여기를 두면 둬야 되잖아요. 끊는 게 있어요. 그럼 넘어가야죠. 젖히는 순간에 흑대가 다 죽습니다. 2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로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이걸 따고 막을 때 이어요. 흑이 만약에 손을 빼서 이런 걸 두면 여기를 먹여쳐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팹니다. 물론 이걸 두는 건 있지만 따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큰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못 두고요. 여기서 백이 이으면 결국은 흑은 여기를 두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뒀어야 백이 이기는 거다. 이거를 안에서 역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 얘기고요. 여기 지금 그냥 이은수가 패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패착 아니에요. 지금도 백이 유리합니다. 여기를 막고 여기 있고 둘 때 여기 끊어놨죠. 그리고 여기를 둬서 이것도 젖힐 때 이거 먹여치고 따고 여기를 받아야죠. 안 두면 여기를 붙여서 수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치중을 해서 놓고 따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변을.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잖아요. 사실은 이쪽은 흙이 백이 미리 했으면 상당히 끝내게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미리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그래서 미리 했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단수 쳐놓는 거. 그런 거 안 해놔서 흙이 여기로 와서 반집 차이로 쫓고 있는데요. 이수가 마지막 패착이에요. 당시에는 이미 이때는 백이 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돌이 살아가는 순간에 이 백대만 못 살았으니까 여기다 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패착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지금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백이 이었으면 백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지금 이 백대만 여기를 찌르고 이걸 단수치면 대마가 패에 걸려요.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흙이 이걸 따면 패죠. 이 백대마 거대한 게 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이 패감이 없어요. 흙이 패감이 없습니다. 백은 패감이 뭐가 있냐. 이것도 당장 패감이에요. 이거 따내고 이거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때 따내고요. 그러면 흙도 패감이 이런 거 있는데 백은 받아줘요. 이게 이렇게 받아주면 흙이 이거 딸 수 있죠. 그러면 백도 이런 걸 메우면 여기 먹여치고 먹여 단수치고 쭉 모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또 따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흙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먹는다. 흙이. 그러면 백이 이거를 그냥 사니까. 그럼 이거 말고 흙이 최대한 패를 더 받는 게 뭐 있냐. 확실히 받아야 되는 팻감 같은 거. 흙이 둘 수 있는 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의 팻감이 있어요. 흙은. 그런데 백은 여기 미는 거 여기 밀고 손 빼면 먹여쳐서 팻감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 팻감이 세 개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팻감 이고 손 빼면 여기 먹여치는 게 있으니까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여기 단수치는 것도 팻감이 돼서 팻감이 한 개 차이도 아니고 여러 개 차이로 백이 무조건 패를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 이어놓는 게 집으로도 두 집 이상 득이고 그리고 팻감도 없애는 좋은 자리라서 백이 1에 났으면 최소한 반집은 백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한집 반 이길 수도 있고 반집 이길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아주 두터운 자리인데 실제는 이 대마사활이 걱정되니까 그냥 살았고 흙이 여기를 찌르고 여기도 여기와 여기를 두 번 연속 찌르면서 흑승이 확정됐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요. 집으로 일단 선수 두 집 이잖아요. 백집을 다 없애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선수하고 딱 집을 만드니까 이제는 백이 추격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선수하고 끝내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계속 둬도 이때는 이미 백의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 흑이 무조건 이겨있는 상황입니다. 요거까지 잡아서 흑은 요렇게 요쪽 요렇게 돼있는 거고 백은 이거 하나 큰 집 하나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둬서 끝내기 없죠. 요렇게 돼서 끝내기 없습니다. 반패 반패를 마지막에 백이 다 이겼는데도 그때는 크기 패감이 없다고 보고 패를 다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 크기 반집을 이겼어요. 이 패까지 다 반인 관계로 유창혁 구단이 이겼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후지집에서 두 번째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요 무렵에 준우승을 유창혁 구단이 상당히 많이 하던 시절인데 오래간만에 세계에 대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당시 해설하고 지금 해설하고 상당히 다른데 재밌는 점은 그 당시에는 악수라고 했던 게 지금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해봤더니 블루스팟이었다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패착이라고 지적했던 수는 전혀 패착이 아니었다는 것 이런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유창혁 구단은 30대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우승을 한 번씩 했던 기사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유창혁 구단도 진짜 불세출의 천재기사였는데 이창호라는 거의 바둑계의 고트라고 그러죠. 그런 이창호 구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계의 1인자를 다투다 보니까 우리 6번이나 세계 대회를 우승한 사람인데 세계의 1인자의 자리를 못 올라가 봤다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아마 유창혁 구단은 그런 거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1인자 이런 거를 꼭 했어야 된다. 이런 거에는 그렇게까지 욕심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마는요. 오늘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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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